아파트 가면 큰 아파트 가면 바자회를 하잖아요. 그래서 갱비실에서 오늘 몇몇이 날 바자회 하는 날입니다. 여러분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이 있으면 다 가지고 놓으세요 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자회 하는 날 무슨 물건을 가지고 나왔느냐 자기 남편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. 반품합니다. 우리 오지수 가스님의 페인트 반품합니다. 자 이러면 반품할게요. 슛 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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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품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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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점 부품합니다. 반품합니다. 그렇습니다. 수술 없는데 고칠 수술 없는데 신경쓰세요 내가 좋은 거를 야구할 테니 허물 없이 신경쓰고 가져가세요 정신경쓰고 가져가세요 하필 잘라van키 라고 만 countless não know what else! 하필 잘 못 кв tinham 하필 잘 못ять 네 이러면 박수 helps 주세요 박수 박수 한대는 마음을 안심치고 죽어서 가져가세요 반복합니다 반복합니다 당신을 반복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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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반복할 거야 네 어때요 오늘? 오늘 반품 하실 분 계세요? 반품해요 반품할 데가 없는데 택배사에 반품하실 때 주소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올 건데 다시요? 반품 안 받아 근데 100%는 못 받아요 반품 오래 서셨기 때문에 아니면은 돌은 없다면 골도 골도 돌은 없다면 반품하고 싶죠? 네 할 데가 없어요 아니 원래 주소대로 보내면 됩니다 원래 본 적으로 본 적으로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골지수 같이 반복합니다 가져가래요 가져가래요 반복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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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반복합니다 국한 것은 오랫 Feels에 돈을 내지요 국한 것은 오랫 fortunate 돈을 내지요 30년째 짱박한 그의 짓고의 겉뚱이 40년째 많은 악몽의 겉뚱 남도 쓸 수도 없는데 아칫 쓸 수도 없는데 아칫 쓸 수도 없는데 내가 젊은 것들은 내가 젊은 것들은 당부할 때를 허물 없이 손으로 가져가세요 당부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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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조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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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T 호술 당신이 싫어서 가져가세요 방목합니다 방목합니다 당신을 방목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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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방목할 거야 방목합니다 브라보 어때요? 방목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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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 방목합니다 혹시 방목 안되면 중고상에 내놓으면 돼요 요새 방목에 내놓으면 돼요 방목합니다 50% 할인되겠죠? 방목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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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시아 방목합니다 3197 3198 2191 5192 3198 0 4198 아프다니 아픈 다른 편의 길이 잊어 있네 내가 정보면 내 양보할게 환불하신 시각서로 가져가세요 환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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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박수! 바꾸시고 싶어요 그대가 바꾸시고 싶어 어둠 때가 시원한 것 같으세요 어둠 때 이제는 내 이제는 내 내가 더 어둠 때 내가 좋아할 만큼 다고 할 때 어둠 때 어둠 때 시원한 것 같으세요 가득하시대로 바꾸고 바꾸합니다 바꾸가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어요